자 그래서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만들 차례네요 뭐부터 만듭니까 여기서 누가 다른 뭐라고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그가 판단은 뭐예요 바로 하려고요 und 동영상은 어디까지 봤나요 다 봤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어 우리가 뭐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못하니까 선생님이 단계를 나눠서 얘기하죠 잘못해야 될 건 뭐 문턴 만드는 거예요 그가 판단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?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지나간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